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케이입니다. 주말 잘 보내고 계십니까? 자 다음주 시장 개장되기 전에 주요 이슈 오늘은 공매도 우리 재개인지 이제 2주 됐습니다. 그래서 공매도 집중되어 있는 종목들의 주가 흐름과 앞으로 전망 그리고 여러분도 궁금해하시는 종목 몇 종목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공매도 2주차 거래 멀린 종목. 외국인이 최근에 코스피 매도가 좀 많이 나오고 있죠. 코스피 코스닥 매도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공매도가 재개되면서 외국인이 비중 80%를 유지하고 있다. 반도체와 제약바이오 등에 집중되어 있다. 반도체면 그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제약바이오 쪽에는 셀트리온 이런 종목들 집중되어 있다. 라고 뉴스를 봤는데요.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주, 코스닥에서는 제약바이오에 몰렸다. 자 여기 보시면 시젠, 셀트리온 이런 쪽에 몰렸다. 라고 기사가 나온 걸 봤거든요. 여기 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SK이노베이션, 카카오, 네이버, 셀트리온, HMM, LG전자, LG디스플레이, 현대차. 자 주로 전기전자, 그리고 인터넷, 그리고 셀트리온, 최근에 상당히 강세 보였던 해운쪽, 전기전자, 자동차 이런 쪽에 많이 몰려있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스닥은 시젠과 현대바이오,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카카오게임즈. 자 이정도 한번 챙겨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삼성전자 먼저 좀 챙겨보면요. 8만원을 막 이탈하면서 저는 뭐 8만전자, 9만전자, 10만전자 이 단어가 좀 되게 거슬려요. 그죠? 뭐 어쩌면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왜 앞에 앞자리를 그렇게 자꾸 그렇게 갖다 붙여가지고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8만원이 좀 이탈되는 흐름을 보였는데 저는 2%대로 강하게 또 반등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추세가 무너졌거든요. 자 연초부터 계속 지지부진한 흐름 5개월여 동안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여기 2평선이 딱 무너졌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추가로 올라갔어야 되는데 올라가지 못하고 밀리니까 삼성전자는 당분간도 뭐 크게 큰 수익 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됐어야 된다? 이렇게 여기에서 이렇게 추세 돌려냈을 때 이렇게 돌려냈을 때 이렇게 무너지지 않고 이렇게 무너지지 않고 이렇게 추세를 유지하면서 이렇게 갔었어야 되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도 크게 뭐 좋은 흐름으로 가지는 않을 거다. 여기 올라가도 여기가 장의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에 여기를 강하게 돌파를 하고 난 다음에 이러한 상황이 연출이 되어야만 그 다음 상황을 논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이닉스 자 하이닉스도 완전 급락이죠. 완전 급락 기술적 반등 정도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추세가 무너졌기 때문에 13만원권 여기까지 가도 또 밀려내려오는 상당히 추세가 무너진 별로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LG전자 LG전자도 추세가 여기서 적어도 이렇게 갔었어야 되는데 무너졌죠. 이게 무너지면 좋지 않은 겁니다. 그렇죠? 다만 LG전자는 120일에 지지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올라가도 여기 뭐다? 16만원대에 강력한 저항받을 겁니다. 60일과 120일에 저항권이니까 자 지금 몇 종목 말씀드리면서 강조가 되는 게 있죠. 뭐? 그렇습니다. 추세를 이탈하게 되면 좋지 않은 겁니다. 이렇게 지아무리 삼성전자 하이닉스 LG전자와 같은 우리나라 최상위의 정기전자 우수한 회사를 하더라도요. 이렇게 추세가 무너지면 이렇게 추세를 유지하고 가야 되는데 이렇게 추세가 무너지면요. 지아무리 삼성전자라도 시원찮아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추세를 이제 돌려내려는 종목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공매도의 공격을 받고 있다라고는 합니다만 자동차가 추세를 싹 돌려내려 하고 있죠. 먼저 지지부진한 5개월 몇 동안에 먼저 조정을 받았고요. 강하게 상승 이후에 계속 질질질질 흘러내리면서 조정을 받았고요. 이제 돌아서는 모습 보입니다. 약간 눌린다더라도 이렇게 뚫고 올라가면 여기 까지 갈 수 있는 힘을 응축을 했고 조정을 마치고 이제 돌아서는 모습이니까 우리 레기 선수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 돌려낸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던데 이렇게 칭찬해주면 레기는 되게 좋아하던데 돌려내는 초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동차 업계가 지금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반도체 부족현상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차치해도 그런 것을 감안해도 매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현대차 그리고 기아 관심을 충분히 좀 가져볼 필요 있고 미국에 투자하겠다 그러죠. 8조 정도 투자하겠다 그러니까 그것이 새로운 모멘텀이 될지 보고 이렇게 돌아서는지 여부를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기아 기아도 돌아서는 모습 보이죠? 닥터케인은 전일 매수했다 그랬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차 중에 둘 중에 하나를 매수를 하려고 폼 잡다가 뭐 때문에 기아를 매수를 했다? 그렇습니다. 현대보다 수급이 좀 더 좋아요. 이 봐요. 자 여러분들 펜과 이 하이라이트 스팟 있으니까 좀 더 좋은 것 같다. 1번 눌러 2에 2야. 확실히 좀 더 좋은 것 같네. 제가 생각해도. 눈에 팍팍 들어오죠. 항상 노력하고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도움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니까 많은 응원 부탁드려요. 자 기아차는 기관과 외국인이 동시 매수하고 있는 반면에 현대차는 현대차는 보시게 되면 기관의 매수는 좀 없어요. 그러니까 뭘 선택한다? 그렇습니다. 기아를 선택합니다. 동일하고 비슷한 구간이에요. 비슷한 구간인데 그걸 뭘 선택한다? 이왕이면 외국인 수급 들어오는 종목으로 기관 외국인 수급이 더 많이 들어오는 종목으로 선택을 한다. 말씀드립니다. 내용들이 다르잖아요. 앞에 전기전자는 별로 안 좋다. 별로 안 좋다 하는데 보면 추세가 다 무너지고 있죠. 그런데 관심 가지고 사 들어간다라는 섹터는 돌아서는 초입입니다. 그것이 핵심 중의 핵심이에요. 그것이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1번 눌러 예, 예, 예 이러면 한번 눌러주면 되는데 아무도 안 누르네. 자 연대모비스 연대모비스 밑에 쳐져 있으니까 관심 없어요. 아직 관심 없습니다. LG학도 지금 집계는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만 초반에 공매도 재개 초반에 공매도 물량이 좀 들어왔다라고 집계를 본 적이 있거든요. 조금 주춤하고 있습니다. 빨리 돌아서야 돼요. 네이버 카카까지 보고 일단 2차전지 아까 질문하셨으니까 공매도 부분만 먼저 간략하게 정리하고 그다음 넘어가도록 하죠. 네이버, 네이버도 상당히 크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아무리 네이버라도 지금 시원찮은 상황이에요. 반등해도 여기 37만 5천원권 이 당분간은 가장 강력한 저항력을 할 것입니다. 더 크게 처지지 않지 않을까 120일 인근에서 반등 아, 시도 넣을 수 있다.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관 내구인 수급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자, 카카오도 마찬가지예요. 자, 뭐 어떻다? 카카오는 그래도 60일 지지하고 쓰니까 네이버보다 훨씬 낫죠. 반등 넣을 때 20일을 얼마나 강하게 돌파하는지 여부 잘 체크하시면 되겠고 둘 다 지금 많이 오른 둘 다 많이 오른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 차익 실은 물량이 나오는 겁니다. 네이버, 카카오도 보면 상당히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차익 실은 물량도 제법 출해되고 공매도도 조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업의 내재 가치라든지 성장성은 아주 무궁무진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코스닥 쪽에는 셀트리온 삼행제와 시젠만 체크해보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삼행제는 28만원 여기가 무너지면 그죠? 추세 완전 다 하락 추세로 전환됐으니까 닥터케인은 30만원 30만6천원 여기에서 매도견 드렸습니다. 여기가 깨지면 안되는데 깨졌습니다. 28만원 그래서 여기 다시 올라와도 28만원권에 저항을 받을 것이 되는데 27만6천원인가권에서 밀리죠. 20일에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자, 20일에 저항해서 강하게 밀리면 좋지 않고요. 올라탄다 하더라도 또 위에 60일, 120일에 저항이 있으니까 28만원대 얼마나 강하게 잘 넘어가는지 여부 체크하셔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위에 바로 저항이 있죠. 그러니까 여기 저항을 얼마나 강하게 뛰어넘는지가 중요하겠죠. 앞서 계속 진행해오던 이야기에 견주어 보면 좋은 흐름입니까? 좋지 않습니다. 추세가 무너지고 추세는 여기에서 벌써 다 무너졌어. 그죠? 그리고 완전 하락 추세 전환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라가도 저항, 올라가도 저항 받는데 셀트리온 삼행전은 빨리 강하게 추세 복귀를 위한 반등이 강하게 나와야 된다. 그것이 핵심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당분간은 축하 흐름은 별로 좋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예측합니다. 자, 시젠. 시젠도 단기간에 또 바닥권에서 시젠은 단기간에 바닥권에서 상당히 급등했습니다. 자, 그러고 나니 최근에 공매도의 공격을 상당히 또 심하게 받고 있는 상황이죠. 자, 여기를 안 깨고 안 깨고 여기를 잘 지지를 했었어야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내려오지 않고 여기서 이렇게 잘 지지하고 올라갔었어야 되는데 깨져버립니다. 그러니까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이죠. 올라가도 여기 이제 10만원 인근 가면 또 저항 받을 겁니다. 자, 이제 아까부터 기다리고 계시던 우리 써니님 종목을 말씀 좀 드려보자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래도 추세가 무너지지 않고 잘 지지하면서 가고 있는 2차전지 섹터는 그렇습니다. SK이노베이션입니다. SK이노베이션인데 본인은 고점에서 물렸다니 손실이 있다 그러는데 매수 포인트가 좋지 않았겠죠. 그렇죠? 고점에서 그러니까 매수하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돌려내고 여기를 잘 지지를 하니까 이렇게 잘 지지를 하니까 여기에서 반등을 하죠. 그래서 현재 배터리 빅3 중에서는 SK이노베이션이 현재 모양이 가장 견주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 상단까지 충분히 갈 수 있는 모양이고 기관의 매수에 어차피 들어오고 있어요. 자, 다른 SDI와 LG화근요. SDI가 가장 3개 중에는 좋지 않은데 이렇게 무너졌고요. LG화근 여기 무너질 듯 말 듯 하고 있는 겁니다. 약간 무너졌습니다. 그러면 뭐가 좋다? 그렇습니다. SK이노베이션이 가장 현재 모양이 괜찮고 잘 지지하고 있으니까 여기 단기 상단까지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다. 여기서 강하게 뚫으면요. 30만원 넘어가면서 32만원권 한번 노려볼 수 있을텐데 30만원도 상당히 강한 장의 역할을 할 것이다. 그 이전에 여기 앞에 자 지금 29만원대 먼저 좀 넘어서야 그 다음 단계로 한 단계도 레벨업 할 수 있는데 SK이노베이션은 현재 양호한 흐름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SK, C SK, C도 20일이 무너졌으니까 초강세는 무너졌습니다만 60일권에서 마찬가지로 약간 박스권 이를 가능성은 없죠? 이렇게 이렇게 박스권이 이를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약간 위태롭죠? 밑으로 쳐지면 더 안 좋아지고요. 빨리 월요일날 아마 우리나라 시장이 좀 반등할 것이기 때문에 다시 여기 저점을 앞전 저점이 약간 훼손되려고 하고 있는데 여기를 빨리 강하게 반등 시도 나온다면 일단 20일에 저항을 받아야 됩니다. 저항을 받을 겁니다. 14만원권 여기 14만원권을 얼마나 강하게 돌파하느냐에 따라서 15만원권까지 갈 수 있을 건데 한 번에는 못 넘어간다가 기본이다. 한 번에는 못 넘어간다. 이 강한 추세가 무너지고 나면 여기서 못 넘어가고 이렇게 조정받을 때 가볍게 조정받고 이렇게 뛰어넘어야 15만원권까지 갈 수 있는데 여기서 무너졌다가 올라갈 때 크게 무너지면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이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거기까지 말씀드렸고 아까 LG화학 삼성 SDI도 보자면 LG화학이 무너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시장 안 좋으면서 같이 좀 무너졌거든요. 다만 실적이 좋게 나왔으니 그렇죠? 월요일로 다시 이렇게 빨리 올라타야 돼요. 강하게 양방으로 빨리 올라타면 LG화학도 양호해진다. SDI가 세계중에 별로 좋지 않다. 많이 무너졌으니까 올라오면 여기가 뭐다? 저항력할 겁니다. 자 또 다른 종목 올려주신 거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외에 에코프루비엠 LMF 첨부 2차전지 쪽으로 보여줍니다. 2차전지 5개 가지고 있으면 포트폴리오에 집중되어 있으니까 좋지 않은 거겠죠. 포트폴리오 너무 한쪽 섹터에 집중되어 있으면 좋지 않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종목은 분산했을지 몰라도 섹터에 한쪽 섹터에 너무 집중되어 있으면 좋지 않아요. 2차전지 쪽으로 안전 악재가 만약에 나온다면 포트폴리오가 많이 흔들릴 수 있으니까 참고를 하십시오. CJ 96,300원 10% 차익시험 이후 10% 가지고 있다. CJ 최근에 지주의사 쪽이 또 괜찮아요. CJ 96,000원 그러니까 선구님은 주식을 잘한다니까 제가 실력이 있다. 어느정도 있다. 라고 말한 사람들은 접근한 게 달라요. 보면 시장 안 좋으니까 차익시험도 절반 했다잖아. 잘했어요. 잘했습니다. 매수카 96,300원 아마 여기에서 매수했지 싶은데 맞다. 1번 여기에서 매수했다. 여기나 그 다음날 정도에 매수했다. 그 다음날은 가격이 더 높으니까 아니겠지. 여기서 매수했다. 1번 그러면 포인트 적당한 겁니다. 평소에 이야기하던 거하고 다른 거 있어요? 이렇게 하락하던 추세 여기서 돌려내면서 왔다 늘려주는 여기 여기 인근은 매수포인트입니다. 강하게 올라갔고 시장 흔들리니까 절반 차익실현했고 이제 음봉이 크게 밀리니까 어저께는 시장이 반등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안 좋을도 오히려 강하게 올라갔으니까 차익실현물량이 나왔는데 내일 만약에 이렇게 더 쳐져버리면 이렇게 더 쳐져버리면 가지고 있는 거 또 절반 매도 그리고 이런 종목은 한방에 안 죽을 거기 때문에 21인근 오면 팔아먹었던 거 다시 매수하는 전략 그렇지 않고 내일 시장 잘간도 강하게 뚫고 올라가면 계속 홀딩 그렇게 전략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2차 아 최근에 지주회사 쪽 괜찮아요. SK는 조정받고 있는 거고요. 여성도 강하게 갔었죠. 조정 좀 받습니다만. GS 강하게 갔죠. 조정 받습니다만. 자 이거 하나는 봐도 그래요. 영원한 건 없어요. 주식은 좀 갔다 싶으면요. 이렇게 조정 받는 게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매수 포인트를 잘 잡아야 되는데 이렇게 꼭대기에서 따라가는 사람 천지다 이거지. 그렇게 하면 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게 딱 샀다고 얘기해 주시네. 잘해요. 열심히 해보세요. 앞으로 열심히 하면 잘 될 가능성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왜 포인트를 알아요. 매수 포인트를 압니다. 이런 데 딱 사는 거 아닐까요. 이런 데 여기 이런 데 사는 게 아니라 그죠. 자 이런 거 하나만 알아도 큰 낭패 없습니다. 큰 낭패 없어요. 이런 데 딱 샀다가 여기 딱 무너지면 비중 축소 올라가면 잘 가면 홀딩 좀 왔다 싶은데 목표치 달성됐다 싶은데 음봉 떨어지고 하면 적당히 챙겨 나가고 챙겨 나간 거 다시 조정받고 다시 올라탈 때 다시 재매수 또 올라가가지고 여기서 또 좀 비스레한다 싶으면 또 조금 매도 다시 여기서 또 지지받으면 또 매수 말로 누가 못해? 말로만 하지 않는다. 말로만 하지 않는다구요.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이런 종목입니다. 한국 조선에 한 것 같은 종목 여기부터 계속 매수 매도 계속 매수 매도 계속 매수 매도 말로만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그죠? 그거 잘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점은 뭐다? 그렇습니다. 20일 안 깨지면서 우상량하는 주도주 종목에 20일 인근을 공략하시면 20일 인근에 공략하고 목표치 이렇게 목표치 인근에서 매도 그리고 다시 조정받을 때 매도했던 거 다시 사들어가는 전략 그 전략 한번 취해보시라. 중장기 하더라도 조금 줄였다 조금 다시 늘렸다 줄였다 늘렸다 반복해야지 가만두고 오는 것은 방치다 방치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공매도 집중되고 있는 종목과 그리고 2차전지 섹터 종목 그리고 매매 포인트 21인근 매매 포인트 평소에도 강조 많이 하고 있는데 그쪽 잘 공략하시면 수입 나기 용이하다 말씀드리고 오늘 녹화방송 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천영상 올려놓을 테니까 공부 나중에 한번 해보시죠. 닥터케였습니다. 바이바이